와 밖으로 촬영 간다 예! 오늘 뭔 촬영일까? 응! 개빙컷 음 오 시원해 어휴 오늘 무슨 촬영하는 거야? 아! 이 그물 가지고 낚시하는 거구나! 고기를 잡으러 받으러 갈까?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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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오! 이거 낚시! 좋아좋아좋아 어? 이 차 안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폭탄을 해체하고 설치라가 흐.. 누구세요? 오? 오? 오?! 오?! 누구시든 주발하는 거예요! 오! 안 돼! 누구신데요? 촬영 친구 보고싶어 문도 안열려 여보세요? 촬영 친구 폭탄이잖아 10분밖에 안났어 어 뭐야 폭탄을 숨겨놨어? 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왜 줄들이지 잠깐만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빨로도 안되는데 이 줄에서 도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도구도구도구 빨리빨리 도구를 분명히 숨겨놨을거야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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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디갔어 어 꼬막힌가봐 아 이거 아니었잖아 금고 안에 금고에는 중요한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저 짤을 도구가 있을거야 아 근데 비밀번호 백운의 숫자 칠 칠 칠 어 그러면은 3 6 9 아 어디있는거지 어 잠깐만 꼬막힌 스티커 어 뭔가 뚝빛이 나왔는데 숫자다 6 8? 8 9? 6 8이야 8 9야 6 8 8 9 어 잠깐만 이 스티커가 2 4 6 8 숫자들을 조합해보자 8 9 2 4 8 9 2 4 아닌데 2 4 6 8 2 4 6 8 2 4 6 8 2씩 늘어나는거였어 여기 여기 으악 가위 어 이거 뭐지 폭탄을 해제하고 캐빈카에서 탈출하라 무슨 무슨 이런 장마같은 2 5 5 어 시간이 6분 밖에 안남았어 빨리빨리 어 안돼 안돼 빨리 영화에서 보니까 폭탄을 해제할 때 이 선의 색깔이 중요한 것 같아 아마 이 색깔에 대한 단서가 이 차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야겠다 단서야 어딨니 단서야 나와라 단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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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니은 니을 니을 아 이게 단어 조합인가 보다 나랑 나랑 놀자 색깔이야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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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 주황 파랑 노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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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디어 탈출할 수 있긴 했어 노란색 하나 둘 셋 어 아무래도 안나오는데 치가 멈췄나 아 뭐야 아직 끝난게 아니잖아 진짜 남은게 하늘색 분홍색 초록색 주황색 좋아 그러면 하늘색 이것도 단서인가 폭탄 하늘색 폭탄 하늘색 하늘색 폭탄 하늘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단서가 있네 사과 애플 사과 하트 원숭이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빨 빨간색이다 이거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두개 단서 풀었다 아 뭐야 아직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그거 아직 끝난게 아닌데 그럼 단서 한게 더 있다는거잖아 단서를 한게 더 쳐다보셔 단서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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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가 뜯어봤어 아 아 아 아 제트 제이 소시 여기 빈칸에 들어가잖아 아 신입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지금까지 색깔이 역사하고 하나 아 부어에 아 어 친구들 이거 답 알겠어요 어 뭐지 어 어 안 이 모든 사이에 알파벳이 3개씩 있으니까 제가 중간... 중간! A, B, B, L, U, C, D, E, B, L, B, L, U 블루! 블루 블루 블루! 블루! 하나, 둘, 셋! 시간 없어! 3초 남았다! 3초 남기고 다 풀었어! 문이 열렸다! 문이 열렸다! 날쯤이다!